반갑습니다. 김재민트레이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는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시바이노코인이 1달러 도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입니다. 여기서는 17만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죠. 소각률에 따른 시가총액 변화가 1달러 될 때까지 계속해서 소각이 진행이 되면 17만 년이 걸린다는 뜻인데 시바이노코인 가격 변화는 이런 소각률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 영상 과연 시바이노가 이번 상승장에서 어디까지 상승해 줄 수 있을지 보고 시바이노코인만큼 또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있는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이 기사를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총 코인의 보급량, 유통량이 소각이 되면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시바이노코인이 점점 상승하면서 1달러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가격에서 1달러까지 시바이노코인이 상승하려면 약 99.99998%의 시바이노코인을 소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99에요. 진짜 어마무시한 양의 시바이노코인을 소각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시바이노코인은 초기 밈코인 때 대비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게 상승을 해서요. 지금 이거는 메이저 거래소 상장됐을 때의 가격부터 해서 이만큼 100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1만 배죠? 하지만 메이저 거래소 상장 이전부터 시바이노코인을 담아뒀던 사람이라면 1만 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10만 배, 100만 배까지도 수익을 벌어들였던 사람이 수두룩댓갈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시바이노코인이 현재 시가총액 순위가 13인데요. 비트코인과 비교를 했을 때 약 10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바이노코인이 정말 크게 상승한다고 하면 만약에 100배 이상 상승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거고요. 물론 시바이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도 크게 상승을 하겠죠. 아마 시바이노코인이 100배 정도 상승을 해주려면 이 비트코인이 3억에서 5억 혹은 10억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노코인의 유통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589틸리언이잖아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인데 여기에서 90%가 소각이 되어서 10배가량 상승을 했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시바이노 소각 사이트를 보시면 매달 어마무시한 양의 시바이노코인이 소각이 되는데 3월에 138억 개가 소각이 되었고요. 1억 개에 1억 3천, 5억 9천, 2억 6천이죠. 얼마 소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17만 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시바이노코인, 이전 2021년 그리고 2022년 상승장 때 무려 1000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저점 대비요.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사이클이 형성이 되어서 지금 한 5배, 6배 상승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점 대비 100배 혹은 1000배가량 상승을 해주면 시바이노코인이 지금 0.022원이잖아요. 여기 저점이 0.008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인데 만약에 이 가격에서 100배 상승을 한다. 그럼 0.8원이고요. 만약 0.8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가격에 들어가도 40배가량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 비트코인 상승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40배 이상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낙심하실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바이노코인만큼 그러니까 100배, 200배, 1000배 이상 상승하는 코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코인 지금부터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연말까지 5조 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 2023년에 연간 예산 규모가 639조 원인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은 4년마다 크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코인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오기 전에 빨리 시드를 불려 놓으셔야 나중에 다가올 폭등장에서 큰 불을 이루게 되시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시드를 불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내용은 다 잊으셔도 좋으니까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코인 시장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 수는 지난 2021년 상승장 대비 무려 2배 이상 상승을 해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 포트폴로의 다각화를 위해서 코인을 선택했는데요. 미국은 작년부터 코인 시장에 주목을 해왔고 비트코인 ETF부터 트럼프 후보의 NFT 사업 블랙록의 RWA 토큰, 비들 등 지금도 수많은 기업들의 협업이 존재하고 정말 다양한 테마가 펼쳐지고 있는 곳이 코인 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암호화폐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점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의 금융권은 물론이고 카드 회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까지 닥치는 대로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 당연 핫한 곳은 다름 아닌 정치 테마인데요. 작년부터 트럼프 후보의 코인 지갑이 화제가 되면서 정치 테마 코인들은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 온갖 로열티를 받으면서 신규 코인과 NFT를 찍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NFT 토큰의 수합 수단이었던 폴리곤은 2배 3배 상승하는 것에 그쳤지만 트럼프의 이름으로 출시된 코인과 NFT 토큰들은 수십만 배의 폭등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올해 미국은 11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날로 증가하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을 위해서 친 암호화폐적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 이 정치 테마 코인들은 수십만 배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 코인도 트럼프 코인처럼 크게 상승할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미국이 아주 대놓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치권과 연계가 되어 있고 미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엮여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올해 초부터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벌써 2만 퍼센트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을 넘어서 친 암호화폐적 정책들이 나오면 폭등에 또 폭등을 이어서 또 추가적인 폭등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도 수십만 배가 넘는 상승장이 나와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작 100만 원이었던 시드가 두 배, 세 배를 넘어서 천 배, 만 배 상승을 해서 백억 부자가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을 싹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이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장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그런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면서 살았던 경험이 저한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잘 보이시죠? 010-4826-6816으로 미밀하고 한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코인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미밀하고 재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돈을 달라고 하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CD를 미리미리 불려 놓으셔야 이번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추가로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인증을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크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